고대 일본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특히 한국 그 가운데서 백제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발표하신 홍영기 박사님을 비롯해서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일본에서도 그건 다 인정을 하는 바고 여기 야유의 시대 일본에서 소국들이 북부 큐슈에서부터 하나하나 형성되어 나가는데 그 배경에 한국으로부터의 도래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설명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야유의 시대 농경의 시작을 충청도 지역의 송국리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마한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셈이고요 그리고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성립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규슈에서 벗어나서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 관련 유적 유물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자에 조사된 유적들을 표시해놨는데 참고로 이 지도를 좀 보시죠 지금 이 지도가 근자의 오사카 일대의 지도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지형이 15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연환경 변화 속에서 적지 않은 지형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주목해 보실 것은 고대 한일 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됐던 3세기 4세기 5세기 대에 오사카 내륙 쪽에 큰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이 중요한 거주 공간으로서 이런 유적의 입지와 분포와 겹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일본 고대 국가 행성 과정에서는 이 한해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활발한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사카 북쪽의 사조철 시립 역사민속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유물들입니다 제가 특별 견학 요청을 해서 내놓은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출토되는 비일본 전통의 소위 외래 문화 요소들은 중국 것을 빼면 한국게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 것은 대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고구려, 신라, 가야를 빼면 다 백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마한과 백제가 하나하나 분리돼 나가고 있는 것을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조사된 고구려, 신라, 가야를 제외한 것은 다 백제의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공주방문관에서 여러 해 노력 끝에 낸 책입니다만 이 가운데는 백제가 아닌 실제로 구분해 보면 마한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마한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분주토기의 변천도인데 그게 호형, 통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550년경의 한국에서는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이 자료들은 550년 이후, 그러니까 6세기 후반, 7세기 대의 일본 열도에 나타나는 분주토기라는 것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일본 분주토기, 일본에서는 한의화라고 부르죠 그 한의화의 기원이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인 것이 밝혀졌고 이 새로운 종류의 한의화, 분주토기는 그 기원이 한국, 특히 영산강 유효권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자료의 성격을 보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마한과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 백제는 온조로 대표되는 고구력의 유민들이 한강 유역에 들어와서 건국을 했고요 백제의 발전 과정은 경기, 충청, 전라권의 54개 소국을 이루고 산재되어 있었던 마한 소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온주왕 27년, 28년 양년에 걸쳐서 마한을 복속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3차에 걸친 정복활동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학적으로 보면 제1차 영역 확보는 아산만 일대까지 해서 3세기 후반 아마 차량 산매까지가 한계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영역 확정은 4세기 중협경, 전북 고창 부안을 제외한 전북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에 나오는 신공항우의 안국 원정 기사를 그 주체를 백제로 보고 그 연대를 369년으로 해서 근초고항 24년에 전남 지역까지 백제에 병합됐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불충분한 문헌 근거를 가지고 낸 추정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각적으로 보면 마지막 남은 전남 지역의 14개 정도 소국은 530년경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는 즈음에 비로소 백제에 병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강 유혹권에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장고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견해들은 나름대로 다 다당한 근거가 있는 반면에 그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설이라고 하는 게 없는 실정인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망명객들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분주 토기라고 하는 것은 명칭 그대로 고분후 주변에 배치된 토기를 가리킵니다 바로 나주박물관에서 나가신 왼쪽 구릉위에 유명한 신촌리 구호분이 있습니다 1917년에 발굴이 됐다가 1999년에 재발굴이 이루어져서 아주 소상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분구 정상부에 보면 이쪽에 흙이 아닌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확대해놓은 게 이것인데요 분구 정상부에 이런 토기들을 열을 이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발굴을 통해서 복원해놓은 것인데 왼쪽 토기를 보면 받침대 위에 항아리를 얹어놓은 것 같고 오른쪽 토기는 이 안에다 뭔가를 좀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토기하고는 전혀 다른 고분후 분구와 관련돼서 세워진 분구장업용이라고 할까요? 분구장식용 토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분주토기가 근자에 많이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영상강유효권에서만 나오는가? 물론 서울 풍랍동 토성에서도 나오고 거제 장목고분 고성 송학동 고분에서도 나옵니다만 1, 2에 불과합니다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상강유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연구해 나가려면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개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주토기를 방형이나 원형 고분에서 나오는 통 A형 나주 신촌님 고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리고 제형이나 방형 고분에서 나오는 호형 그리고 일본식 장고분에 나오는 통비형 이 세 가지가 개통적으로 좀 다르다는 입장에서 정리를 했는데 호형의 분주토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앞서고 있고요 토기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고 일상적인 항아리를 닮았다고 해서 호형 분주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A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형이지만 장고분에서 출토되는 것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A형으로 했고요 그리고 광주 원래기동고분을 비롯한 일본식 장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들 전남대 방문가 소장 부문입니다만 이거는 통 B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형 분주토기가 4세기 초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쪽이 비교적 빠른 것들이 전라북도 군산 쪽 금강 하구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으로 파급이 되고 전남 지역에서는 아주 신촌위고분을 비롯해서 4세기 중엽경에 나와서 550년까지 지속이 되고 그리고 5세기 말에는 장고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이거는 분주토기가 아니라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원통형을 띈 특별한 제의와 관련된 토기여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주토기의 기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인데 늦어도 4세기 초 만세력자들에서 나오는 걸 사용되기 시작한 걸로 밝혀져 있고 아마도 이 아산망권의 원통형 특수토기가 변화를 일으켜서 장식용으로 정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인데 종례의 견해는 일본 호영 한의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본 호영 한의와는 4세기 초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른 시기의 호영 특수토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3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나라 호케이야마 그 부분에서 출토된 건데요 저거는 한의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구를 장식하는 토기가 아니라 뭔가 제사하고 관련된 토기고 저 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걸 특수토기라고 하는데 일본 호영 한의와의 기원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면 이 특수토기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도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주토기와 일본 호케이야마고본에서 출토된 저부 구멍이 뚫린 특수토기의 기원이 직접적으로는 한국 쪽 마한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대표적인 자료가 충청남도 아산 명암리 박지물의 유적입니다 거기서 출토된 원통형 특수토기입니다 분주토기는 아직 아닙니다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토기인데 일반적인 토기하고는 달리 허리가 잘록하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그리고 이런 받침대가 있는 것도 있는데 출토된 위치를 보면 부장품 속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는 시신을 안치한 목관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그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장품하고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고 아마도 시신을 매납하고 무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저 토기를 놓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지막 제사를 지낸 채 폐기된 유물이고 이게 발굴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동이 시작되면서 하상주일에 청동 제주기를 만들지만 그 이전에는 흙으로 이렇게 술잔을 빚었고 또 술잔에 술을 따를 때는 항아리에 담긴 술을 국자로 떠서 따르는데 그 항아리는 당연히 용량이 크고 형태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자는 가운데가 잘록한 반면에 항아리들은 가운데가 오히려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술잔이 바로 아산만권 원동형 특수토기하고 통하고 이거는 군산에서 출토된 분주토기인데 볼록합니다 이거는 술 독을 형상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래가 마한에서 특히 아산만권에서 처음으로 분묘에서 행하게 됐고 이것이 남쪽 마한으로 파급되면서 고분 분정 장식 토기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일본으로도 파급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 편년 속에서 결국은 시기적으로 약간 앞선 이 아산만권 특수토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대상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형성된 분주토기는 계속해서 200년 남짓 파급이 되는데 이 파급된 범위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국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주토기는 마한의 토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하고 관련된 고분우 종류가 분구묘라고 하는 겁니다 분구묘보권이 마한의 범위와 일치하는데 중국에서는 산동에서부터 강소를 거쳐서 절강 해안 지역에 퍼져 있고 일본은 큐슈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파급되는 그런 확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황해를 사이에 둔 마한, 중국, 오월 지역, 일본, 큐슈 지역 최단 삼각형의 범위에서 분구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무덤이 성행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보감리곱은 한 무덤 안에서 42개의 매장시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땅을 깊숙이 파고 지하에 매장하는 게 아니고 지면 위에 흙을 쌓고 그 둔덕처럼 쌓은 흙 속에 사람을 묻는데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가족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강소성 최화두 A2호 분 하나의 무덤에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추가장을 한 결과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년 전 발굴을 하고 거기에 토돈묘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만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사카 조생당 2호분 반만 발굴됐습니다만 하나의 마운드 안에 여러 개의 매장시설이 공존합니다 매장 주체가 지하가 아닌 지면 위에 있고 지면 위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해를 사회하던 마한, 중국 5월, 일본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한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는 토기입니다 어떤 용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특수한 토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토기고요 중국 강소성의 토돈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상적인 토기라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서 얼마든지 같은 용도의 유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용도의 유물들은 상호 관계가 없다면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없다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강요건 아까 장고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고분 외에 조그마한 석실이나 석각을 가진 원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 해안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안안자도 베널리고분이라든가 제가 발굴한 고웅안동고분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일학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고분하고 마찬가지로 토착세력자설, 외파견인설, 백제파병, 외병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야파견인설도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글을 쓴 바가 있는데 고대 항로하고 관련됐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백제와 신라 가야가 적대적이 된다면 나무용해를 원없이 그냥 자유롭게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기록에서도 보듯이 백제와 외 사이에는 경상도를 통하지 않은 새로운 루트 어찌 보면 마항과 외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만 새로운 루트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고흥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고흥반도에서 바로 5도 열도로 이어지는 항로가 4세기경부터는 운영되고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분은 오돌도 소치카도에 계시는 향토사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답사를 했는데 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봤습니다 구멍 뚫린 독인데요 나주박물관 전시실 가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공광구호 가운데 바닥이 평평한 것은 전남지역밖에 없습니다 주로 영암 나주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만수리 출토품인데 이분이 이 유물이 64년에 이 집을 신축할 때 나온 독이라는 것을 저를 데리고 가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돌도가 그와 같은 새로운 항로로서 개척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외계고분 후 피장자축조 배경을 보면 장고분은 망명세력이고 석실원분은 토착세력과 망명외인일 가능성이 있고 석과가원분들은 연안항로우 계양지로 발전하였던 토착세력이거나 전혀 토착세력이 없는 외떨어진 섬에서 조사된 외계고분들은 연안항로우 관리를 위해 파견되어 있던 외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올리자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30년경부터 480년까지 외우왕이 중국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고 405년에 천재문학과 노노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왕인 박사의 역할도 대중국 공식 문서 작성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분이라서 일본에서 모셔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장고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질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망명과 수용인 양자가 합의되어야 이루어지겠는데 이 장고분이 가야권에 없는 것은 그 주인공이 최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야 세력이 일본 장고분을 수용했다면 야마토 정권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가야 쪽으로 망명 신청한 사람들은 아마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영상강력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마한은 백제와 야마토 관계하고는 구분되는 별도 교루 채널이 휴슈 지역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휴슈 지역이 야마토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짧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